이번에는 신세방역에서 600m 정도 될 것 같네요. sem북 7분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은 5,500원 기준 월세로 최대 2,000원에 35까지 가능합니다. 1,000에 45, 2,000에 35, 보증금 500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쪽 방향이 앞이 도로예요 그래서 막힌 거 없이 해도 잘 들어올 것 같고 사실 요 가격대가 보증금이 좀 애매해요 보증금 500으로 하면 월세가 너무 세고 보증금을 또 넓게 하면 주인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2,000까지 2,000에 35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500에 50이면 사실 조금 더 찾아보면 또 있을 것 같고 2,000에 35 정도면 뭐 역세권에 요 정도면 그렇게 썩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호스마다 크기가 달라서 요 똑같은 비슷한 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위치는 좋고 내부도 2,000에 35면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해약을 전해약을 전해주고 tes인endoц은 dial이 8,000에 35,000에는 24,000에 35,000에 37,000에 35,000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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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,000에 31,000에 35,000원으로 넣은 것 같아요 이게 jeden pulse한 상태에서 이 안파만으로 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는 한글자막 by 한효정